엄마? 서준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서준아, 너도 TV에서 본 적 있지? 한유라 아나운서야. 안녕하세요, 차서준 씨. 한유라입니다. 아, 네. 차서준입니다. 뭘 그렇게 봐. 두 사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엄마가 자리 마련했어. 여기 음식 맛있으니까 둘이 천천히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눠봐. 엄마 먼저 일어날게. 먼저 갈게요, 이란 씨. 네. 얼마 전 태산그룹 처남이랑 세마제약 장녀 내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디엘그룹 외동아들이랑 한유라 아나운서도 내가 연결해줬고요. 디엘그룹 차서준을 노린다. 한유라. 그렇게 쉽게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둬. 얼마 전까지 미국에 계셨다면서요? 미국 어디 계셨었어요? 뉴욕이요. 어? 정말요? 어, 저 작년에 취재차 뉴욕에 갔었었는데. 어쩜 우리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아, 네. 서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베이킹 좋아해요. 뭐,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언제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한유라 씨. 어,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괜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유라 씨 만나는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거든요. 아, 네. 초면에 실례인 거 압니다만 확실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요? 결혼 생각?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한유라 씨. 우리 다음에 만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엄마가 또 귀찮게 이런 자리 만들 거예요. 그럼 한유라 씨가 알아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분이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어. 네. 네.